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옌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사업팀의 인턴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거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침 기온이 한 30도 정도 돼서 한교역에서 저희 스마일게이트 캠퍼스까지 운행이 되는 스쿨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려고 싶습니다. 이제 출근해서 좀 졸리기도 하고 해서 커피를 좀 타서 먹고 정신을 깬 상태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상당히 맛있는데요. 저도 이제 출근하고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서 일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안 마시면 좀 졸리는 경향이 있어서 한 잔씩 마시고 뒤쪽에는 이제 견과류나 라면 등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할 때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사업팀에서 인정하는 이수빈입니다. 저희 글로벌 사업팀은 크게 4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첫째가 IT 사업관리, 둘째가 협력사와 대학관리, 셋째가 외주사관구, 넷째가 파트너사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수비님은 어떤 업무 하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차이나 조회가 배치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저는 업계 동향을 체크하고 이것이 이제 제 제안서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제안서는 어떻게 такие indie 팁을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지 알 수 있는지 알지 못한지 알지 못한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스트레스가 카드라이트에서oty기까지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팁을 바꾸고 있는지 알지 못한지 알지 못하고 이제 아픈 탑상으로서는 같이 internet에 비하지만 아니니 이뤄진 탑상으로 비하지만 이제 새벽에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같이 가진 스태티를 중독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인은 지의 여인은 희한 건간에 체크가 탑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0호 시장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60호 시장을 조사하면서 이제.. 인턴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팀원분들이랑 멘토님이 뒤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배운 것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신동법 어떻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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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